아 아 아 아 아니요 형씨 아직 아무 연락 없었어 아유 나 참 이거 완전 시쫑되는 맛들였네 드렸어 다시 말 좀 해라 준상이 어떡하지 만약에 잘못돼서 준상이 죽으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엄마야 들어가 알았어 자 여기엔 어떤 애인지를 숨어 있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차 출발하니까 안녕하세요 아 아 아 지금 유진이가 학교를 한단 말이야 지금 너한테 설명할 시간 없으니까 너도 알고 있었어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아 아 유니시즈 겨울영가 아 아 유니시즈 겨울영가의 배영주 잃어버렸던 첫사랑에 대한 귀여움을 되찾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아 미안해요 저기 테이프 꽂고 음악 듣는거 시간을 좀만 더 주세요 예 패영준의 눈물이 두번째 시도 아 나 다시 할래 아 나 다시 할래 과연 세번째 시도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 아 아 아 아 아 사랑한다는 말도 기다린다는 말도 하지만 결국 감정몰입에 완벽히 성공한 배영주 순덕 100%의 눈물당기는 선보인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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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됩니다